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체크인 하는 곳은 이쪽 기역자로 꺾으셔서 계단을 좀만 더 올라가주시면 여기 빨간색 리본 달려있는 중간 문이 하나 있어요. 문화표에 손내셔서 플러커가 튀어나온 열쇠고리만 위로 올려주시고 밀어주시면 문이 열립니다. 여신 다음에 7번 서점 번호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해주세요. 예쁘다 같이. 진짜 일본 같다. 트리도 있어. 예쁘다. 행사 중인 거 봐. 뭐야 이게. 봐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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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 먹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물속은 준비해드렸고요. 준비해드린 웰컴티는 녹차이고, 준비해드린 화가자는 크림치즈를 겹드린 간발랭입니다. 제일 먼저 끓여주세요. 물컴티 편의식을 즐기시면서 여기는 벽모카조 빈칸 부분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펜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펜 짱 귀여워. 잠시 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톨로 이용하실 때는 세 번째 칸에 두시면 되시고요 천천히 들어서 에버만 내려주시면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싶으실 때는 맨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블루투스도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유카타였습니다 유카타는 남녀비불 없이 편하게 입으시면 되시고요 오른쪽 기치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입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산책을 하시다가 추우시면 뒤에 보시면 한 텐도 있어요 같은 잠우 계열이거든요 입고 다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히노키탕이 있습니다 히노키탕은 판백나무로 만들었고요 따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샴푸, 린스, 바리오시, 유효테, 비누 안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모리 스튜디오 내 고양이 5마리가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반환으로 들어오거든요 주로 오면 내 쫓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약간 영화 소품들 이런 거 있는 데인가? 방마다 약간 컨셉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거 뭐야 광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약간 룩한 느낌이야 안에 이렇게 뷰는 참 괜찮은데 사진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사진은 쭉 밑에 다리에서 찍을 거야 다리 다리 오! 뭐야? 이건 아무것도 없네 공사실 이거 뭐가 없는데요? 아 가정지 너무 옛날에 가정지 너무 옛날에 가정지 이렇게 애도시데도 있네 어 근데 여기 되게 일본 같다 뭔가 교토 같은 느낌 잘 나와? 잘 나와? 밑에가 좀 많이 일본 같다 여기 한국어만 좀 안 들렸으면 일본인데 아 아 아 앞머리야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목구메어요 응 하나를 뭐 놓고 와? 두 개 줬었어 아 진짜? 아 아 기본어도 사서 이제 아 아 아 아 아 냉동안 한 판매 라멘하고 여기가 돈가스 파는 데인가 보다 그렇지? 여기 먹을까? 그래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네가 선택지가 없다 여기밖에 없지 선택지가 없다 하구쿠본이 입니다 원코인인데 은 오지코인 오지 맞아? 아이노코인 맞네 아인처가 안 써있는줄 알았는데 아 맞네 아이노라 써있네 아이노코인 이게 하나당 5,000원 5,000원의 값어치 자파상점에서 선물을 주는 쿠폰도 줍니다 돈까스랑 산탄면을 시켰어 맛있겠다 돈까스랑 맛있겠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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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 S 고가스 고가스 맛있다고 했는데 아니건 난 6점 먹는 줄 알았어 뭐 가져왔어요? mob 한번에 드릴게요, 나오세요. 줌마이사케라고 남자친구가 추천해줘서 이거랑 안에 보시면 민치야가 있어요. 민치야.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민치사탕 이런 느낌이에요. 민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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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까? 장수? 장수? 나 별로 장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사랑? 사랑? 우리 둘이 같이 왔으니까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좋아. 미쳤나. 겁나 귀엽네. 로또, 로또. 로또. 사랑의 소원 노래다. 로또. 어떠한 지.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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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엽네. 어. 주인이야? 모르겠어. 사랑의 소원 노래다. 대박 로또 당첨정. 도끼신령님께 초원을 뵙니다. 근데 이거 되게.. 왜 우리 거 이렇게 쥐콩만 해? 쥐콩만 한 거 골랐어. 초원을 쫌밖에 없었잖아. 사람 다 빼곡히 적었어. 잠시만. 좋았어. 열어주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이게. 야옹아. 우리 무쇼지. 2 1 3. 너 맞아요? 2화 나오고 있네. 자꾸 나오지마. 나 진짜 떨린단 말이야. 0. 오코노미야키다 먹자. 뭔 병품이야. 인생에서 당첨되본적이 없어서요. 오코노미야끼랑. 오코노미야끼만 사은거지? 오코노미야끼. 일본 과자? 응 일본 과자? 여보 이제 갑시다 지금 눈화장의 위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눈이 꼬막이 돼버렸어요 제가 어제 놀러 간다고 오랜만에 눈썹 탈색을 했는데 완전 밝게 돼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모나리자가 됐어 갑자기 겁나 못생겨졌네 어머 어머 보지 마세요 세안이랑 같이 한 번에 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여행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물로 같이 녹여서 사용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세안을 하고 올게요 사케를 먹어봅시다 이렇게 한 번 잡혀요 어? 뭐야? 정말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 기대를 안 했어 뭐야? 뭐 샀어? 언제 샀어? 응? 지갑? 으응 내 거보다 더 예쁘다 어? 아코디언 나 아코디언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 조만간 내가 사려고 그랬거든 응? 안 사도 되겠다 대박 딱 알게 된 건데 어메니티도 다 얼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싼 값을 한 달 얼만키노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거 지금 이제 얼른 아침 먹으러 가려고요 와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 왔어요 짜잔 진짜 예쁘다 눈 효과 나온 거 같아 와 라이너 카드 라이너 카드 중간 또 오겠습니다 니즈몬 스튜디오 아이너 뭔가 살짝 머신인데 카드가 식사하는 데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밥은 고시카료로 지금 밤에 우메우시 안져들어왔습니다 국은 미소시로 나또와 김입니다 김을 편해 볼 수 있는 노란색은 타먹어막기로 계란을 주십시오 자 끓겠습니다 식사하는 데 먹으러 갑니다 식사하는 데 먹으러 갑니다 아 시원해 일본처럼 보솔밥이 아니네요 불안한데? 뭐다 왔어? 응 이상함? 응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진짜 나중에 찜 욕한가서 정찬 먹어야겠어요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잘 놀다 갑니다 또 올게 activate 잘 있으러 감사합니다.